The best one, GSTV GS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Everyday Godstay! 안녕하세요, Godstay입니다.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Something은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Something이 있음을 느낀 여자가 별것 아니니 다시 돌아와라 라고 설득하지만 결국에 헤어지게 되는 슬프지만 저희의 성숙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곡입니다. 저희 뮤직비디오에서 4명의 성숙된 감정연기를 보실 수 있어요. 이별에 아파하는 그런 여정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뮤직비디오고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으니까 잘 봐주세요. 네, 이 노래는요, 남자친구가 다른 곳에 한번더에 해당던 난 여기까지, Bye Bye 제 쪽에 찔린 너가 포를 찌우니깐 나 신나다 네, 이렇게 해도 타볼리 aces, I must be something! 원한 너의 거짓말 그만 여기까지 만났네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GSTV GS25에서 함께하세요 I love GS25 I love GSTV GSTV